커졌는데? 이야 장난 아닌데. 좋아. 이제 한 번 마셔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용둥 용둥! 팔뚝 팔뚝! 얼굴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사심 가득해버렸는데. 저희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저희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딸기 맛있다. 밥은 맛있다. 딸기 맛있다. 어 바나나. 아 끊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머리 그렉힌 거고 괜찮다. 그 그냥 위에서 허리 내려온 다음에 깜빡 잡았다. 긴장하면 간지러운 타임.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모니터 모니터 여기 원조 있게 뱃쑥하게 쑥 들어가 있더라고. 그게 리허설 때만 그래. 본록 때는 괜찮아.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살을 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세요. 지금이 제일 이뻐. 백과는 동작이 있는데 의성템을 꺼하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선수처를 바꿀까 하는데 주머니였어요? 응. 주머니였어요. 안 틀리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할 수 있어요. 박쥐에요 박쥐. 박쥐입니다. 이번에는 아!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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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다 생각하거든. 진짜 못다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